돌연변이와 평범한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 하지만 인간들은 돌연변이가 두려웠고 인간과의 공존을 원하는 프로페서엑스 찰스 자비에와 돌연변이만을 위한 세상을 원하는 매그니토 에릭 렌셔는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앙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여기 평범했던 소녀 로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는 자신의 능력이 두려워 가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불법 격투장에서 돌연변이 로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울버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는 힐링 팩터라는 무한재생 능력과 아담한티움 칼날을 가졌죠 로그는 어쩌다가 로건을 따라와 버렸고 이 친구는 무엇인가요? 동행을 하다가 습격을 당합니다 습격한 돌연변이는 세이버 투스 그 뒤로 로건을 돕는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나니 세이버 투스는 매그니토가 보낸 자였고 정신을 차린 로건은 돌연변이를 가르치는 돌연변이 영재학교에서 깨어나 운영자인 찰스와 만나게 됩니다 로건을 도왔던 스톰과 사이컬롭스와도 만나는데 힘의 사용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로그도 적응을 시작했죠 한편 매그니토는 돌연변을 증오하는 일원 켈리를 납치 새로운 기계를 시험하는데 그 기계는 놀랍게도 평범한 인간을 돌연변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을 돌연변이로 만드는 것 로그는 우연히 상대방의 능력도 흡수해버린다는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고 친한 친구인 바비가 그런 로그를 쫓아버리는데 알고보니 매그니토의 측근인 변신 능력자 미스틱의 계략이었고 찰스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세리브로를 이용 로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건이 출동해 로그를 찾아왔는데 어느정도 설득을 했을 때 로그를 납치하려는 매그니토 무리가 등장했죠 매그니토 본인도 나타나셨는데 금속을 조종하는 매그니토에게 로건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 찰스 탈레파시로 상대를 조종까지 해버리는 찰스였지만 매그니토의 전파 차단 헬멧 때문에 매그니토는 조종하지 못했고 결국 찰스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 매그니토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한 켈리가 찾아왔고 찰스는 켈리의 기억을 통해 매그니토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인류를 돌연변이로 만든다는 계획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부작용으로 인해 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세리브로의 독을 설치한 매그니토 이랭 때문에 찰스가 쓰러지고 말았고 이에 불안정한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지인이 세리브로를 착용 고통스러웠지만 매그니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부작용을 모르던 매그니토는 로그에게 자신의 힘을 옮긴 후 뉴욕의 모든 이들을 돌연변이로 만들 계획 여기서 로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뉴욕 전체의 힘을 가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늦을 세라 힘을 합친 엑스맨들이 출동합니다 매그니토 일행과 싸움이 시작되었죠 잠시만요 anything? I know there's someone here, I jus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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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하나 둘 보내버렸고 변신 능력자인 미스틱도 처치 이제 남은건 매그니토뿐이었는데 매그니토 털끝도 만져보지 못하고 제압당했습니다 꼼짝없이 매그니토의 만행을 보게 생긴 일에 탈출에 성공한 로건 남은 한 놈 처리하는 사이 매그니토가 기계를 가동합니다 로그가 다치지 않게 기계를 꺼보기로 하는데 힘을 합친 덕분에 기계를 부숴버렸고 로그는 자신의 능력을 로그에게 빌려주면서 의식을 잃은 로그까지 살려냈습니다 찰스의 의식은 돌아왔고 마그니톤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감옥의 도련별이 갇혔는데 그의 충실한 부하인 미스틱은 계속 그를 꺼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려 대통령을 노리는 돌연변이가 나타나니 그 이름은 나이트 크롤러 로그는 자신의 과거 기억을 찾으러 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영재학교는 박물관 견학을 왔는데 불을 다루는 파이로와 얼음을 다루는 바비가 맨날 써냈고 찰스는 백악관을 습격한 나이트 크롤러를 추격하기 시작 백악관 역시 범인을 추적 중인데 매그네토 대신 찰스의 학교를 의심하게 되죠 로그는 학교의 복귀 매그네토에게는 스트라이커라는 남자가 찾아왔는데 특수의 악무를 마치고 온 세리브로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브로는 그야말로 용도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장치 찰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돌연변이를 관찰하고 피해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찰스는 오직 사람을 찾는 용도로만 사용 중입니다 로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죠 로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억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는 거의 다 들었고 로그는 지금의 기억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는 계속 이렇게 생긴 어린이들이 아이들을 볼까요? 로그는 안쪽으로 아름다운 로그는 이해를 지켰어 로그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는 그것을 모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띄는 내가 왜요? 띄는 왜이든 사람으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가 공격한 이유는 자신도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는데 찰스는 스트라이커가 자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영재학교에는 스트라이커의 군인들이 습격 로건은 방어를 시작했죠 어느정도 되었지만 대피했을때 스트라이커와 만났는데 그는 로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마리를 찾았지만 학생들이 로건을 도왔고 스트라이커는 세리브로를 노리는데 미스틱은 매그니토와 갇혀있는 감옥의 간수에게 접근 철분을 주입합니다 찰스를 잡아온 스트라이커는 특수약물과 돌연변이를 이용해 찰스를 조종하기로 했습니다 William, you wanted me to cure your son 매그니토는 간수의 몸에 있는 철분을 주출 소량의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어 탈출했고 로건은 나가있었던 진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찾아왔고 파이로가 경찰들을 공격 파이로가 경찰들을 공격 문제는 하다하다 공군까지 출동했다는 것 스톰이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어 따돌려 보는데 스톰이 거대한다고 합니다 스톰이 거대한다고 합니다 oh god oh god when will these people learn how to fly striker would need the professor to operate it reason my old friend is still alive rebro is working charles's mind is connected to every living but kill us all striker has powerful methods even against a mutant as strong as charles why don't you ask wolverine you don't remember do you meddle on your bones the charles's signature the professor the professor just to cover this on your own try and relax that alkali lake the professor sent me there's nothing left there's nothing left on the surface logan just worried that's got more about you be the good guy good guy sticks around 매그니토가 파이로한테 관심을 가지는 와중 they say you the bad guy striker는 계획을 시작 it's been completed to all specifications good I'll go whoever goes into the dam needs to be able to operate the spillway mechanism take my chances but I won't who can't do it anyone an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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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can't do it who can't do it even if it's me even if it's me logan은 어느 실험실에서 자신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과거 아담 안티움을 로그원에게 주입하며 그를 무기로 쓰려고 했던 스트라이크의 계략이 떠올랐고 실제로 무기가 된 또 다른 돌연변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완전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둘 결과는 로건의 승리 매그니토는 서둘러 세리보로를 향해 가는데 매그니토는 서둘러 세리보로를 향해 가는데 돌연변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헬멧을 쓴 매그니토뿐 다행히 찰스의 공격을 멈췄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매그니토는 반대로 세상의 모든 돌연변이가 아닌 인간들을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로건은 스트라이커와 다시 조우 로건은 스트라이크의 손을 벗고 찰스는 전세계의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나이트 크롤러와 스톰이 세리브로 넵으로 진입 찰스를 조종하던 돌연변이 제이슨을 제압합니다 덕분에 찰스가 조종에서 풀려 공격은 중단되었죠 그런데 위에 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 찰스는 미국의 스트라이커의 만행을 알리기로 결정 문제는 제트기가 바로 이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을 끌기로 한 진은 자신의 능력인 텔레파시와 염려까지 이용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찰스는 스트라이커의 만행을 대통령에게 알릴 수 있었고 우리의 Sirfig의 경험을 아래로 타임을 당장해서 이 장점에서 전환을 뺀다니때로 울려가 이 장점에서 전환의 삶은 전환의 시킬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장점에서 전환의 시킬을 지키고 이 장점에서 전환의 시킬을 지키고 다시 전환의 시킬을 지키고 먼저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며 화해를 요청하곤 떠나가게 됩니다 진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재앙을 막고 인간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죠 그 이후 엑스맨은 꾸준히 훈련을 거듭했고 진의 연인이었던 사이클롭슨은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돌연변이 비스트는 정부에서 돌연변이 부회의 장관으로 활동하며 인간과 돌연변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다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한다는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스트는 즉각 찰스를 불러 이 사실을 말했죠 인간들은 이미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하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남자친구 바비와 키스도 못하는 사실이 싫었던 로그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돌연변이를 병 취급하는 인간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은 매그니토는 제거에 대해 말했죠 비스트는 돌연배는 비스트를 제거한다는 돌연변이 꼬마 아이를 찾았는데 가까이 가기만 해도 유전자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한편 진이 죽었던 장소를 다시 찾은 사이클롭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죽은 줄 알았던 진이 다시 나타났고 다시 키스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찰스가 이상함을 느껴 그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엔 사이클롭스의 흔적과 진이 있었죠 찰스가 이를 어렸을 때부터 막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이중인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피닉스라 부르는 다른 인격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죠 동료를 모은 매그니톤은 미스틱을 구출 쓸만한 인재들 역시 구출하는데 남아있던 인간이 백신을 발사 매그니톤은 인간으로 변한 미스틱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인격이 돌아온 진은 자신의 위험성을 알게 죽여달라 말했고 매그니토의 부하가 그 힘을 감지합니다 찰스와 매그니토가 동시에 진을 찾으러 나섰고 찰스가 먼저 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나고 자신을 억압하려는 찰스를 본 피닉스는 찰스를 죽여버렸죠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지만 일단 진을 데려가는 매그니토 그는 도렌베르드를 데리고 전쟁을 준비 중이었는데 피닉스는 점점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백신을 반대하는 도렌베리들이 모였고 매그니토는 경고삼아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 이에 인간들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총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백신을 장착했죠 로건은 매그니토의 은신처에 잠입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 사이로 진을 찾았는데 진을 데려가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매그니토의 은신처를 공격 알고보니 분신 돌연변이의 함정이었는데요 진짜 매그니토 일당은 백신의 원료인 꼬말을 찾았죠 이를 알아낸 로건이 엑스맨을 소집 정의 멤버와 출동합니다 매그니토는 다리를 통째로 들어 힘을 과시하며 진입을 시작 도렌베리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고 대부분이 백신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어 엑스맨이 등장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싸움 끝은 세계의 일을 조립합니다 구시로 만난 일을 하며 진입을 시작하십시오 문자로 이기소에 따라서 경고로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공격으로상 렛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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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는? 렛츠가? 렛츠가? 렛츠는? 렛츠가? 꼬마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엑스맨이 우세를 가져가기 시작 이에 화가 잔뜩 난 매그니톤 바비와 파이로가 1대1 대결을 펼치고 울버리는 작전대로 매그니토에게 돌진하는데 시선이 끌린 사이 비스트가 백신을 맞춰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페닉스는 힘을 개방하기 시작했죠 전쟁의 의미가 없이 지구가 멸망하게 생긴 상황 힐링 팩터가 있는 로건만이 막을 수 있었기에 다가가는데 살은 데워도 바지는 데우지 못하는 피닉스 정부에서는 새로 취임한 대사가 인간과 돌연변이 구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겠다 약속했고 인간이 된 매그니토는 공원에 쓸쓸하게 앉아있는데 능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첫번째 엑스맨 시리즈였는데요 마지막에 매그니토가 능력을 되찾으며 다음 편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엑스맨 실사와 시리즈가 되게 복잡한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퀄 시리즈인 더 울버린을 하고 과거의 이야기인 퍼스트 클래스 시리즈와 호평을 받은 다크 피닉스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mcu에 본격적으로 엑스맨 캐릭터들이 편입된 만큼 또 이 캐릭터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니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 작품이 20년 가까이 된 작품들인데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cgt가 조금 난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난리가 났을 법한 그래픽입니다 지금 봐도 봐줄만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잘 만든 시리즈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엑스맨 오리지널 시리즈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